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신임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그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야말로 MBC가 지금 아수라판이 되고 있습니다. 신임 사장을 뽑기는 했는데 사장이 여러가지 의욕, 비리가 많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욕. 거기다가 입에 담지 못할 개인 비리가 있다. 이렇게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까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성재와 함께 허태정, 안형준 이 세 사람이 최후까지 갔다가 박성재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허태정 피지가 떨어지고 안형준 기자가 사장이 됐는데 이게 과거에 YTN에 있다가 MBC로 왔다고 하니까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 출신이지만 부장급으로서 사장감이 아니다. 또 MBC의 봉취 기수가 아니다. 그리고 개인 비리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이런 비리에 대한 제보를 듣고서도 그냥 막무가능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도 이미 물러나는 사장이지만 반발하고 있고 박성재가 임명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감사도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가 지금 여기 안형준 기자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비리를 밝혀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아예 이 전체 자체가, 이 선발 과정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 다시 무효로 하고 이사회를 새로 선정하고 그래서 다시 뽑아라. 그리고 MBC 안에 제3노조도 과거에 안형준이 아침 뉴스 에디트로 있을 때 10년대 동안 방송작가들을 부담해고 한 장본인이 바로 안형준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안형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준이가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좌우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이 나팔수로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윤석열 정부로서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해오던 MBC.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견제나 이런 시스템이 확률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졌다. 그러니까 MBC 사장을 뽑는데 그게 남막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MBC가 제대로 된 방송사 입고를 할 수 있을까? 안에서는 MBC 노조원들이 지금 안형준에 대해서 사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발 심리도 많은 걸로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는 박성재가 과거 정권에 충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각을 지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낸 기자들와 피디들은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오바해가지고 그래서 좌파 정권이나 또는 민주당 편향의 인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지켜줄 지도부가 필요한데 그 지도부가 사라지고 박성재가 사라지고 안형준이가 나타나니까 이 안형준이가 그런 인물이 되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지금 셈법과 계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MBC가 말하자면 이 정통회사 내에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신임 사장부터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중고난방으로 떠들고 있어서 MBC가 이 방송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디어 오늘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의역에 휩싸인 안형준 사장 MBC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디어 오늘도 기본적으로 MBC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해 왔는데 그런데 박성재가 탈락하고 나니까 여기에 안형준 체제로서 가능하겠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이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MBC가 제대로 굴러갈까? 이참에 MBC 정상화가 될까?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MBC의 좌파들만이 참여한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전체 후보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공정한 선거 경쟁 과정이 보장돼야 되는데 13명 중에 말하자면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 이렇게 민노노총 산하의 언론 노적 안의 사람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자기들 민노노총 산하의 3명이 모여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이렇게 최종 선임된 사람이 개인 비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박문진 뿐만 아니라 박문진을 참가했는데 MBC 집은 30%를 소유한 정수장확회도 불참했다고 합니다. 불참. 그 이유가 안 사장을 둘러싼 안형준을 둘러싼 의욕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MBC 감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형준과 함께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허태정 PD도 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벤처기업의 주식 관련 문제 이거 본인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데 이걸 해명해라. 박문진도 이 관련해서 이사장에게 이걸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했나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박문진 이사의 사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MBC 노조 3노조에 따르면 안 사장이 과거에 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하는 의욕이 있어서 MBC 감사실에서 특별감사에 나섰다고 하면서 여기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사장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사와 이사진들, 이사와 이사장은 모두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진에 접수된 제보와 관련해서 제보자라는 사람은 문제가 된 주식은 바로 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정 때문에 안 후보자를 설득해서 명의만 안 후보자 앞으로 해놓고 부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 것을 위탁받아서 그래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제보자는 오히려 안형준 기자가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안형준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당성과 리더십은 임기 시작하기 전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문제는 차명 소유, 주식을 차명 소유 의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개인적 비리가 있다 이렇게 MBC 노조가 지적을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개인적 비위가 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성비위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민주노총 사례의 언론 노조가 쓴 성명서를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형준 신임 사장을 둘러싼 의혹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무엇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MBC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을 만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럴 만한 비판이다. 그러면서 MBC 수장에게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진실을 밝힐 1차적인 책임은 의혹 당사자인 안형준 사장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MBC의 민주노총 사례의 노조도 그동안 박성지를 쭉 밀어오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 안형준에 대한 상황에서 어리둥절을 해가지고 어디에 출소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는 그야말로 그동안 출소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던 이 체제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제3노조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도 다시 사장선임을 다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장선임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또 박성지를 밀었던 민주노총 사례의 언론 노조도 지금 이 현 사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이 MBC가 제대로 된 방송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제 많은 사람들은 빨리 문을 닫아라. MBC 더 이상 보이기도 싫고 보지도 않는다. 문 닫아라.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있던 국민들에게 공의를 끼친 것만 보더라도 MBC는 심판을 받아도 10번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 MBC가 완전히 개판이 됐다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질서도 규율도 원칙도 사라진 MBC 그야말로 아수라장에 빠져던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